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슬라이드 많은데 통계를 좀 읽어가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에요 통계 샘플 전체를 한번 일단 봐볼 거거든요 봐볼 건데 일단은 샘플 전체는 65,437명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받았구요 저희가 아니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받았구요 그리고 185개국에서 개발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왼쪽 아래 있는데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집은 거에요 62.3%가 무려 모두 자바스크립트를 작년에 사용을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무조건 배워야 하는 이유죠 62.3% 합의 40% 들고 싶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6만 5천명 중에 무려 4만 8천명이 연봉 정보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봐볼 겁니다 자 탑 10컨트리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을 거고 쭉 가면서 대부분 다 영권의 나라죠 그죠? 자 처음으로 저희가 봐볼 거는 최종 학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에듀케이션 어테인먼트라고 여기서 해놨어요 지금 이 조사를 저희가 현재 현역 개발자인 사람들과 예비 개발자인 사람들 이 둘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뭐 전체로 가져온 데이터도 있고 뭐 개발자 쪽이 현역 개발자인 쪽이 흥미로운 거는 현역 개발자 데이터만 가졌고요 예비 개발자 쪽이 흥미로운 것들은 예비 개발자 쪽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제일 사랑 개발자인 제 강의 보시면 제가 8시간 만에 자와스크립트 개발자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이미 개발자인 분들을 타겟으로 서베이를 한 것만 가져왔는데 보면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무려 78%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사 이상만 우리가 보더라도 32%요 그래서 굉장히 고학력의 직군이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튀어나온 거 중간에 안에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썸컬러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중간에 중퇴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제가 뭐 기분 탓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개발 직군에 있는 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하고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사실상 대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성공 이뤘다 그러면 조금 그런가 그냥 다니기만 했으면은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빼버린다면은 그러면 아마 80%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학력의 직군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코딩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는 예비 개발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이미 현역 개발자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당연하게도 이건 비슷했어요 통계는 비슷했는데 양쪽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라기보다는 리소스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세 번째가 온라인 강의고요 지금 여기는 나머지인데 무려 85%가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개발자들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책 같은 거 읽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조금 더 빠른 정보들을 저희가 습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는 다 합쳐서 100%가 너무 쉽게 넘는 걸 보니까 아마 멀티플 초이스였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우리가 학교 학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까 말한 부분에서도 있지만 너무 고학력 직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코스 이게 제가 아는 그런 것들이죠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고서 서티피케이션 하면 AWS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게 46.8%로 학교 다음으로 많았고 10%가 조금 안 되게 차이 났다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학교 다니는 거랑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개발자들 또는 개발을 배우는 분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일단 리소스는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곳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나 아니면 피지컬 미디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손에 들고서 학습하는 것들을 우리가 39.5%로 측정을 했고요 저한테 놀랐던 게 그 다음이 부트캠프가 아니고요 몇 번째야? 다섯 번째가 친구 또는 가족입니다 친구 또는 가족한테 배우는 사람이 15.3%나 됐어요 제 주변은 저도 많은 개발자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도 없거든요 제 주변은 진짜 한 명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흔한가 봐요 친구 또는 가족한테 배우는 사람이 15.3%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회사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 13.1% 학습하는 사람들 그리고 컬링 이거는 동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 10%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딩을 배우는 미디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미디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매개체죠 그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을 배우고 있는지 여기는 현역 개발자와 또 예비 개발자들 모두 다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진짜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뭐 보고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세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그쵸? 저 말고 다른 개발자분들도 진짜 많이 이런 질문을 들을 거예요 또 뭐 좀 질문을 받는 포지션이라면 근데 대부분이 테크니컬 다큐메테이션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괜히 그렇게 잘난 척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다큐메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설명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큐메테이션을 제일 많이 읽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됐죠 83.9%가 다큐메테이션 공식 문서 보고서 공부를 한다 그쵸? 스테고플러 안 가본 사람은 없죠 자 세 번째는 written tutorials인데 이거는 온라인 리소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뭐 미디엄이라던가 아니라면은 뭐 이게 진짜 written이 적혀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건 제외를 하고 어쨌든 적혀있는 뭐 테크니컬 다큐메테이션을 제외한 글자로 돼 있는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블로그는 따로 봤고요 자 근데 이거 좀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지금 written tutorial은 조금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온라인 관련이요 그쵸? 그래서 역시나 온라인에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 AI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쵸? 37%가 찍혔는데 3, 4, 5, 6, 7, 8, 9 9위의 AI가 생겨가지고 AI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즘 키워드는 어차피 또 AI고 여기서 나오는 통계 중에서 재밌는 부분도 또 AI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자 경력을 한번 저희가 또 물어봤는데 경력은 전체 기준으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자 대신에 코딩 프로페셔널리니까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 기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1년보다 적은 게 5.5%였고요 1년부터 4년차가 27.3%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 우리가 15년차 그러니까 여기 16.6%라고 돼 있는 10년부터 14년차까지를 우리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4.5%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높은 연차가 너무 적죠 그쵸? 거의 4분의 3이 되는 그 인구가 15년이 안 된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고년차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직감적인 건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년차가 조금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치킨 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특히나 20년차 이상은 우리가 여기 이상으로 보면은 16.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좀 늦게 취업을 해가지고 28살에 취업을 했다 자 그러면 20년 차면은 48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 이상 되는 게 16.2%밖에 안 된다 자 물론 뭐 미국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준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3D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40 넘으면 치킨집 판다라는 게 진짜 사실이었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여파가 좀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밴드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 때 또는 제 경력 때 사람들이 이 개발 인더스트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직접 증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나이도 우리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자 이거는 전의 내용과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놀라웠던 거는 18세 이하가 지금 전체 기준이 아니고 프로페셔널 디벨로퍼 그러니까 현역 개발자 기준인데 18세 이하가 0.5%나 됐고요 여기 스파이크가 없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좀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8세부터 24세가 16.8% 25세부터 34세가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 나이 때가 가장 많고요 35세부터 44세가 25.8% 45세부터 54세가 10.1% 55부터 64가 3.8%로 나머지는 합쳐가지고 1%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년으로 치면 40 몇 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45세 이하가 85.1%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젊은 인더스트리한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 아래 티어가 너무 크죠 그죠? 저희가 그냥 대충 봐도 다음으로는 직군을 저희가 봐봤는데 자 이건 조금 약간 양심이 없는 통계 같아요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이 풀스텝 개발자요 이거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서버 하나 할 줄 알고 HTML, JavaScript, CSS에서 할 줄 안다고 그러죠 풀스텝 개발자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풀스텝 개발자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저희가 프로페셔널하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디플로이까지 다 해봤다 그 정도라면 이제 풀스텝 개발자라고 부르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 직군의 3분의 1이 풀스텝 개발자다? 약간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뺀다고 하면은 저희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순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게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마찬가지로 백엔드 1등, 프론트엔드 2등 하고서 3등이 다른 거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학생이 꼈어요 지금 중간에 갑자기 3위에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8.6%인데 작년에는 학생이 2.6%로 7등을 했어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이 엠베디드 개발자 아래에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의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에서 개발자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내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 파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는 엠베디드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엠베디드 개발자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작년에는 6.6%가 됐는데 5.6%로 이 상위권에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6만 명 정도의 샘플이고 꽤나 정확한 데이터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기는 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렇지만 100% 신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도 트롤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1년간 많이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봤는데 개발자들 기준으로 현역 개발자들 기준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1등 아까 얘기했죠 64.6%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는 SQL SQL 같은 경우는 54.1%가 됐고요 HTML, CSS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상한 것들이 다 나오죠 52.9% 그리고 파이썬 46.9% 쭉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예상했던 자바가 조금 더 높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자바는 의외로 3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Rust가 있습니다 그리고 Go가 생각보다 높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SQL HM, CSS, Python JSON, TS, 배쉬, 쉘을 이거 넣기는 좀 그렇죠? 애매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굳이 넣는다면 맨 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바, C샵, C++ 이런 건 배움의 정석이니까 그렇죠? PHP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프레임워크 그 다음 C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지지 않는 순위에 가장 높은 거는 Go였다 라고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4.4%가 작년에 Go를 사용했고 좀 약간 아웃라이어 중에서는 Go가 제일 많이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Rust랑 Kotlin 이렇게 들어간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트요? 다트 얘기 조금 이따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좀 찾아놨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1년간 많이 사용한 언어의 예비 개발자 그러니까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파이썬이 많았고요 네,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의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아예? 자, 그렇게 됐고 HTML, CSS는 뭐 초보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당연히 메뉴이 있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바입니다 자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일종의 정석 같은 거죠 C는 너무 어렵고 자바 정도 되면 완전 좀 틀딱 언어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틀딱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현업에서 많이 쓰니까 조금 더 현대적이다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바를 많이 쓰죠 OOPB하고 할 때 특히나 저도 자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자바 여기 있고 SQL, SQL이 순위가 많이 내려간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요즘은 SQL을 막 배우려고 하지는 않죠 초기에 나중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최적화를 하겠다 그러면 SQL을 좀 배우지 요즘 코딩을 처음 배울 때는 프레임워크 다루는 방법들을 훨씬 더 우선시를 하기 때문에 SQL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들은 ORM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QL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C 있고, 배시 있고, 타입스크립트 있고 타입스크립트 순위가 좀 낮죠 아까랑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맞나요? 네, 많이 낮네요 그래서 예비 개발자분들은 타입스크립트 역시나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랑 써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ust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PHP 아직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HP 아직도 있고 어셈블리, 루아, 어셈블리 요즘 조금 하이프가 높으니까 어셈블리도 많이 배우려고 한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틀린은 여기서 이제 사라졌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자바를 배운 분들이 코틀린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비 개발자분들한테는 아직 좀 인기가 많지는 않지 않나 자바를 완전히 대체했다라는 인식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이건 개발자, 현역 개발자 기준으로 저희가 봐볼 건데 포스쿨스쿨이 단언코 1등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좀 특징적인 거는 이 서베이가 2023년도인가, 2012년부터인가, 2013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첫 두 개의 MySQL한테 1등을 내준 적 빼고는 전부 다 포스쿨스쿨이 1등이었어요 현역 개발자들한테는 그 다음에 MySQL이고요 SQLite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레디스나 엘라스틱 서치 좀 어려운 것들, 다이나모디비 우리 AWS에서 쓸 수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이랭킹에 근데 여기에 슈퍼베이스 있죠 이거는 포스쿨스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통계로 잡았어요 좀 재밌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순위권 안에는 지금 슈퍼베이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랑 파일스토어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이들과의 순위 격차가 어떻게 될지가 흥미로운 경쟁 구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쿼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위치에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는 쭉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봐요 다음으로는 예비개발자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뽑아봤는데 압도적으로 또 MySQL이 높습니다 이거는 조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썼거든요 이름이 좀 이뻐서 그런지 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튜토리얼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데이터베이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MySQL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죠 실제로 우리가 현업을 뛰게 되면 PostgreSQL로 거의 다 전환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어떤 걸로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SQLite인데 지금 전문 실제 현역 개발자들은 SQLite 3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예비개발자들은 SQLite가 2위에 있습니다 36%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마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2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몽고DB도 위로 올라왔죠 초보자들이 많이 좋아져 SQL 안 배워도 되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 같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도 슈퍼베이스가 있습니다 5.4%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대신에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거는 많이 내려갔죠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거는 우리가 예비개발자일 때 경험하기 쉽지는 않죠 사실 저희가 현역 갔을 때 부랴부랴 배우는 기술 중 하나이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슈퍼베이스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쪽 다 5% 이상을 사용을 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클라우드 너무 뻔하죠 이거는 사실 이 개발을 배우는 친구들도 제가 가져왔네요 아 가져왔네요 현역 개발자 기준으로는 AWS가 단원코 제일 높았고요 반을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Azure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순위죠 그죠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이 순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가 클라우드죠 그죠 여기도 들어갔어요 여기도 압도적으로 부족하기는 하네요 4위까지 이제 들었고 원래 작년에도 그랬었나 근데 한동안 클라우드 플레어가 상위권에 못 들어갔던 시절이 되게 길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아직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오션도 있고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버셀이 꽤나 위에 있죠 그죠 버셀이 저는 버셀 완전 초창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긴 했거든요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성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히로크가 그때 당시에는 클라우드 기준으로 버셀보다 훨씬 더 컸죠 초창기 때를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는 밀린 상태이고요 네틀리파 있고 vmware 있고 헷스너는 뭐죠 모르겠고 슈퍼베이스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킹과 슈퍼베이스 아 그쵸 팝에는 사실 gcp랑 합산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슈퍼베이스랑 포스트크래스 스퀘어를 합산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 재미있게 통계를 내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비개발자 기준으로 똑같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놀랍게도 구글 클라우드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놀랍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료로 클라우드를 쓴다고 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가 가장 어프로치하기 쉽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AWS 서비스 같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W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티어도 그렇고 비용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건 시간당 얼마 어떤 거는 프리티어가 몇 시간까지 어떤 건 몇 시간까지 어떤 거는 어떤 기기만 어떤 서버만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300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들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많이 가르치는 것 같고 근데 현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AWS를 많이 쓴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티어가 조금 제너럴스한 버셀이라던가 파이베이스라던가 클라우드 플레어 뭐 이런 곳들이 많이 들어가죠 클라우드 플레어는 뭐 저희가 보통 CDN으로 많이 쓰니까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해도 그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조금 채택이 됐고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되게 상위권에 올라오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디지털 오션을 따라잡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떤 때는 저의 이 틀딱 시기에는 AWS, GCP, 그리고 Azure 그 다음에 디지털 오션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 저버렸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웹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통계는 전체, 전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봤고요 자 1번 노드GS, 그쵸? 자 노드GS 배우면 무조건 노드GS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프링 어딨죠? 자 여기 있습니다 12.7%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드GS 쓰면 뭘 써야 된다? 네스트GS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스트GS, 자 익스프레스 특히나 쓴다 하면은 네스트GS 안 쓰면 그냥 무조건 손해요 그냥 길바닥에 돈 벌인 거랑 똑같으니까 혹시나 강의를 찾고 있다 제꺼 강의 패스트캠퍼에서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링크는 설명했습니다 자 노트GS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로는 리액트를 이길 수가 없죠 그쵸? 자 여기 있고 그 경쟁 상대인 Vue.js는 15.4%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리액트에 이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하면은 넥스트GS죠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제이콜이 아직도 21% 이거는 조금 킹 봤는데 이건 아마 레거시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네 그런 것 같고 ASP닷넷 코어가 16.9%까지 되네요 이거는 조금 놀랍긴 하네요 12.9%의 ASP닷넷이 있고요 그쵸? ASP닷넷은 크로스 프레폼 안되고 코어는 크로스 프레폼이 되거든요 그쵸? 자 플라스크 있고 그 다음에 장고가 있는데 장고가 스프링부트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아직도 11%를 먹고 있다 크 워드프레스로 돈 벌겠다 네 아직도 가능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노드JS 세상이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왔어요 그리고 MSA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이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아 무조건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은 노드JS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노드J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람다 같은 데도 써도 되게 많이 쓰고 그쵸? 우리가 굳이 REST API 서버를 완전히 구축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스탠더론으로 가볍게 사용을 할 때도 되게 많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드JS가 그러면은 모든 REST API 서버에 40%를 각 구축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쵸? 자 그리고 Next.js 고른 사람들이 이거 같이 골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REST API가 REST API의 한 40% 정도가 노즈JS를 구현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엄청난 점유율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 특히나 MSA 시대에는 노즈JS가 너무 라이트웨이트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익스프레스라던가 우리 그 Nest.js 같은 거 꼭 배우셔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분명히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액트도 우리 따라갔잖아요 다음은 기타 기술 한 번 우리가 봐볼 건데 기타 기술로 우리가 단정을 지은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대충 봤을 때 웹 프레임워크 아닌 다른 것들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현역 개발자들한테 물었을 때 도커가 58.7%로 뭐 압도적인 1위 뭐 비교도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NPM이 있었고요 NPM은 그쵸 뭐 근데 이건 패키지 매니저니까 그 다음 PIP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좀 뺀다고 치면은 홈브로도 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커 다음에 쿠버네티스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웹팩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뭐지?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적으로는 테라폼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다른 기술들에서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라던가 아니면은 좀 어셈블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랑 이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인프라 관리 기술들이 탑을 먹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은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테라폼도 제가 처음에 배우던 시절에는 진짜 잘 안 쓰던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올라온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하는 아이디 그쵸?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인데 개발자 기준으로 봤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C 너무 압도적인 1위죠 그쵸? 여기에 아마 인텔리제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VSC가 나오고 나서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먹어버렸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여기서도 헷갈린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건 VSC였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누른 사람 있는 것 같거든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같은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sp.net 10%밖에 안 썼잖아 근데 무슨 비주얼 스튜디오를 29%를 써야고요 말이 안 돼요 아마 2등은 인텔리제일 거고요 그래서 노트패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그렇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이거 약간 트롤링한 것 같은데 지오님 안녕하세요 빔 빔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빔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이따가 우리가 볼 거지만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기술로의 유출이 다른 기술로 도전을 해볼 만한 생각 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기술을 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그런 의견이 적었던 게 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스 스튜디오 이거 다 인텔리제일 스위트라고 보면 되죠 파이참 그리고 네오빔 서블라임 텍스트 이런 거 아직도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거 엑스코드는 우리가 아이오스 개발이나 뭐 맥과 우리 애플 이코시스템 관련 개발을 할 수 있는데 10%나 먹었죠 무려 그죠 자 그리고 아직도 이클립스 쓴 사람이 9.2%가 된다 온라인 강의들 조금 바꿔주세요 이클립스 말고 스프링도 이제는 인텔리제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팽념은 인텔리제 어떤 유에서 쓰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덱싱 때문에 많이 씁니다 인덱싱 하나만 해도 저는 뭐 무겁고 가볍고 이거를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 스펙이 좋아서 그런지 무거운 거 잘 모르겠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 거기까지 볼 거고요 사용하는 OS 자 당연히 압도적으로 윈도우즈가 제일 높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개인적인 사용은 59.2%인데 근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 쓰는 거는 47.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킹갓 맥OS 킹갓 맥OS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 31.8% 전문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도 31.8% 쓴다 그대로 쓴다 킹갓 오븐트도 똑같이 27.7% 쓴다 그죠 이 오븐트 맥OS 조금 싸지면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안드로이드가 개인적 사용은 좀 높았죠 iOS보다 6%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용으로 봤을 때는 8.4% 대 7.3% 개발 용도로는 거의 비슷했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WSL이 왜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AI 툴로 갑니다 자 저희 가장 핫한 이슈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자꾸 저희가 라고 하지만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써져있지만 스택 오버플로 스택 오버플로에서 조사한 거 가져온 거예요 자 1등 AI 툴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채집비트가 82.1% 먹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탑 코파일럿 41.2% 그래서 1,2등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1,2등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제미나이가 제미나이 포기하지 않도록 3등 그래도 해줬고요 23.6% 빙의 AI가 15.8% 빙은 밀렸네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코드 이거 뭐야 네 클러드 8.2% 그리고 코리엄 6.1% 자 맨 밑에 펄플렉시티 AI 있죠 그쵸 저희 방에서도 요즘 핫한데 5.3% 먹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상위권에 있다 우리 채집비티가 82% 먹은 것 치고는 이 정도면은 꽤나 상위권에 있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마가 이제는 랭킹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바로 다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많이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랑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한 건데 좀 재밌는 것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 순위는 많이 사용한 거 순서대로 순위가 이렇게 매겨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 자 그래서 왼쪽 이 파란색이 많이 사용한 기준이고요 오른쪽이 사용하고 싶은 빨간색이 높을수록 더 사용하고 싶은 기술이다 라고 저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뻔한 것들 우리가 다 제치고 지금 가장 높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Rust 아주 강력하게 지금 Rust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8.7%로 사용 실제로 사용한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는 뭐 지그라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따가도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6.2%만 사용을 해봤는데 무려 73.8%가 사용해보고 싶다 그랬고요 엘릭서 같은 경우도 4.9%만 사용했는데 76.8%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바 같은 경우는 17.9% 사용해봤다 근데 47.6%밖에 내년에도 사용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PH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다운트렌드죠 그죠 자 특징적으로 뭐 약간 이런 오래된 프레임 기술 언어들 C 또는 C++ PHP 이런 데서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자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인데 아 여기서도 플러터가 없었네 플러터 어디지 기억이 안나거든요 제가 갑자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똑같이 통계를 내본 건데 자 스벨트고요 영원히 영원히 1등을 노리는 평생 동안 1등을 노리는 우리 스벨트 여기 아직 계시고요 11.5% 많이 사용을 하셨지만 무려 72.8%가 내년에 꼭 사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스트로 아스트로는 저도 이제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4.8% 정도만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자른 거예요 중간에 뭐 있는데 재미없는 것들이라서 제가 잘랐어요 근데 72.2%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닉스 프레임워크를 또 무려 83.7%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플러터 자 많이 사용한데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아더 프레임워크 인데요 여기에 음 이 눈물 나지만 팬더스한테 밀렸고요 어디에 밀렸냐면 넌파이에 밀렸고 아니 단넷에 밀리는 건 좀 오바인데 아니 단넷이 아더에 들어오는 게 맞아? 이거는 약간 양악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랬고요 카프카한테 좀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터는 지금 사용 아더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해본 사람들은 꽤 있었는데 네 근데 어 사용해보고 싶은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렉트 네이티브는 일단 이겼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이겼다 저희는 얘네만 이기면 되죠 그죠? 얘네 이겼다 그리고 스프링이랑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그죠? 쿠다 쿠다랑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KMP KMP는 아예 없... KMP는 아직 그런 정도급은 아니죠 KMP는 여기 상위권 들어오면 조금 기분이 나쁘죠 자 그래서 플러터 드디어 나왔다 자 앞으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거는 조금 보기 어려운데 이게 그 서베이 서베이 직접 가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게 비주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마우스 올려가지고 막 볼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현재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대 내년에 사용해 사용해보고 싶은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선택된 노드제이스 노드제이스가 가장 높았죠 그쵸? 선택된 것들 중에서 그중에 45%가 리액트를 내년에 사용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리액트 사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노드제이스를 사용해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아니었다 노드제이스만 리액트를 써보고 싶었고 리액트는 노드제이스를 써보고 싶지는 않았다 딱히 자 근데 리액트 사용자는 34%가 가장 많이 넥스트제이스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넥스트제이스 사용자들은 내년에도 넥스트제이스를 쓰고 싶다 약간 자뻑에 빠진 프레임워크네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넥스트제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한 번에 한 프레임워크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다른 곳으로 유출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툴 대 내년에 사용해보고 싶은 툴 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도커랑 도커랑 쿠버네티스 이런거 나왔던 그 통계죠 그죠 자 여기서도 특징형은 그냥 한개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 도커 사용자들이 쿠버네티스 바이트 테라폼 엔시블을 내년에 사용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기술들이 조금 각광을 더 받을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도커 공부했다면 쿠버네티스 테라폼 엔시블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연봉 보겠습니다 연봉 자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되지 싶기는 하거든요 지금 봐도 너무 비인기 언어들이 그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연봉이 높기는 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뭐 어디 있어 코볼 같은 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상위권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너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죠 얼랭 엘릭서 클로저 뭐 님 님은 뭔지도 몰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루비가 되게 높았고요 펄 스칼라 에이펙스 에이펙스 에프샵까지가 탑 순위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예상했던 언어는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고가 있었고요 7만 6천 달러 정도 러스트 있었고 7만 6천 달러 스위프트 또 7만 5천 달러로 꽤나 상위권이었어요 자 오브젝티브C가 그 바로 밑에 있었고 타입스크립트는 6만 5천 달러 코틀린 6만 5천 달러 자바는 6만 1천 달러 자 다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 가져왔는데 4만 4천 달러 네 4만 4천 달러 자 이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나 이런 연봉이 좀 높은 나라들보다 그 우리 되게 빠르게 빠르게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조금 더 따라가는 나라들이죠 그런 곳에서 많이 써가지고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많이 써가지고 라기보다는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연봉 변화 자 연봉 변화는 이게 픽셀 좀 잘렸는데 님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근데 제가 뽑아온 저희가 좀 알만한 언어들 있죠 전부 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중위값이 많이 줄었고요 님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 친구는 14,000달러나 올랐습니다 혼자서 올랐고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 연봉이 오른 언어가 두 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엄청나게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봉이 다 줄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연봉이 조금 상승이 안 됐거나 동결이 됐으면 그거 기분 탓이 아니다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 같은 경우는 10만 2,000달러에서 6만 1,000달러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뭐 20% 가까이 줄었네요 15%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줄었고요 그죠? PHP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HTML, CSS 프론트엔드를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많이 줄었습니다 9,000달러 정도 자, 다음으로 아예 그냥 AI 섹션으로 제가 또 와 볼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이 통계는 저희가 모든 개발자 및 예비 개발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AI 툴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게 61.8%였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을 할 계획이 있다가 13.8%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싸나이네요 24.4%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뒤처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작년에는 이 예스 비율이 70% 였어 아, 아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예스 플러스 I plan to soon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다 가 합쳐서 70%인데 지금 합쳐서 76% 가까이 됩니다 75% 되는 것 같아요 그쵸? 74, 5% 그쵸? 자, 그리고 No, I don't plan to use 네, 이게 작년 개발자는 44%가 아, 이거네요 예스가 44%였고 올해는 62%니까 되게 많이 늘었다 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할 때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 very favorable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very unfavorable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둘 합치면은 뭐 72%가 작년이었다고 했나? 어... 아, 이거 3개 다 합친 게 원래는 작년에는 어... 77% 됐다 그러는데 지금 살짝 줄었네요 네, 아주 살짝 줄었다 Significant하게 줄지는 않았지만 조금 줄었다 아, 이거 2개 합쳤을 때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AI 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Accuracy of AI Tools라고 해가지고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정확도를 얼마나 믿는가에 대해서 현역 개발자들한테 질문을 한 건데 Highly Trust는 정말 많이 믿는다 Some of Trust는 조금 믿는다 39.3% Neither Trust nor Distrust는 믿지도 믿지 않지도 않는다 27.3% Some of Distrust는 조금 못 믿는다 22.9% Highly Distrust는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뭐 이거는 터미네이터다라는 입장의 분들이죠 8.3%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 이 중간을 아예 그냥 빼버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직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통계를 지금 코닐 배우고 있는 예비 개발자들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더 높았어요 하이리 트러스트랑 서머 트러스트가 훨씬 더 높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밑에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쵸? 어... 현역 개발자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AI 툴들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간단한 것들은 AI 툴들이 정말 잘해주니까 어...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으로는 이것도 조금 재밌었는데 현역 개발자들한테 AI 툴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역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 엄청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건 2.9% 밖에 없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엄청 잘 해결한다라고 한 건 2.9%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 잘한다 31.5% 뭐하고 밑으로 쭉쭉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예비 개발자들 그러니까 아직 현역이 아닌 분들은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AI 툴들을 그쵸?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자가 아니고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한 분들이 훨씬 더 AI 툴에 대한 고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현역 개발자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컴플렉스한 타스크를 더 많이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단한 것들의 AI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를 조금 더 만족감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초보자일수록 AI 툴의 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AI가 개발자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역 개발자분들은 노우가 69.6%였고요 그쵸? 그리고 I'm not sure 잘 모르겠다 18.7% 그리고 예스가 11.7%였습니다 꽤나 높게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10% 뭐 10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실 대부분의 현역 개발자들은 아직은 AI 툴과 경쟁을 했을 때 자신감 있어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은 우리가 예비 개발자들 learning to code 지금 코딩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라는 대답이 15%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전에 11.7%였죠 그쵸? 현역 개발자들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배우고 있는 예비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써보니까 생각보다 AI가 더 훌륭하더라 라는 스탠스인 건지 아니면은 개발에 대해서 모를수록 더 막연하게 AI한테 개발자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체가 낮을수록 조금 더 AI에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트렌드가 보인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다 자 업무 환경에 대해서 리서치한 것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조금 놀랍긴 했어요 저희 리모트가 이제 원격으로만 일을 하는 분들 인펄스는 우리가 직접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분들인데 하이브리드는 이 둘을 합친 거죠 그쵸? 합친 경우가 42%나 됐고요 그리고 리모트가 38% 인펄스는 20% 아 20%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글로벌 트렌드고 저희 나라는 아마 저희 그 오피스 공실률 보니까 자연적인 공실률보다 요즘 낮다는데 코로나 끝나고서 뭐 3%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뭐 인펄스는 20%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훨씬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업무 외 코딩 자 업무 외 코딩 자 이거 조금 너무 걱정되는 요소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자 업무 외 코딩 어떤 것들을 하느냐 자 허비 뭐죠? 자 취미죠 취미 코딩을 한다는 사람이 70% 가까이 됩니다 자 진짜 미친 직업이죠 아니 회사에서 코딩하는데 취미로 또 코딩을 한 사람이 70% 돼요 그러니까 평타를 치려고 해도 취미로 코딩을 해야지 그래야지 평타를 칠 수 있는 직훈이다 미친 직업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Professional Development or Self-Paced Learning인데 자 이거는 따로 학습하는 거죠 39.5% Contribute to Open Source Project 자 이거는 Open Source Project에 기여한다 25.2% 자 이것들 다 합치게 되면은 진짜 높죠 코딩하는 사람들 자 Freelance Contract Work 프리랜싱 한다 돈은 뭐 계약직으로 뭐 또 추가로 일을 한다 19.3% Bootstrapping of Business는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15% School or Academic Work는 학교나 아니면은 뭐 학교 비슷한 아카데믹한 어떤 작업을 한다 13%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I don't code outside of work가 11.9%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서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서 논다 당신은 하위 11.9%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악명 높은 그런 직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생존하려면은 기본 일단 취미로 뭔가 코딩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평타 정도 칠 수 있다 라는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를 보면은 일하는 코딩 따로 또 퇴근하고서 하는 코딩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죠? 자 그래서 평타치기 되게 힘들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조금 간과하지 말고서 개발에 뛰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발자 생각을 이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자 다음으로는 현재 회사 만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봤는데 Satisfied at current job 그죠? 지금 현재 직장에 만족을 하는가 Not happy at work가 32.1%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죠? 꽤나 높죠 Complacent는 그냥저냥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7.7% 자 해피 at work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20.2%로 32.1%보다 좀 12% 가까이 이렇게 좀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전 행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 나 회사 너무 별로인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한다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걱정 마지 마세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